막연한 생각이었어요. 그냥 내 집을 갖고 싶다. 만지니까 더 문지는데. 여기 홈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. 너무 어렵다. 우리가 살 집인데 무듬이 없대. 많이도 만들죠 그래도. 머릿속을 많이 비우려고 해요. 또 가야지. 집 찍어 가야지. 쉽게 지어지는 줄 알고 도전을 해본 거죠. 또 말을 했지만 멋지지만. 엑스 입이 물고를 향해 두고 사는 것 같기도 하며. 감사합니다.